끝났는데 7월까지 공연 제목이 있어요? 디스 이즈 거미 누가 거미 아닐까 봐 이번 공연이요 그동안에 제가 공연을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 약간 저의 공연의 모든 집약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트곡이나 대표곡들도 많이 들려드릴 것 같고 베스트 개념의 그런 공연이라서 디스 이즈 거미로 한번 이게 바로 거미다? 네 그러면 이게 바로 거미다라는 사람들이 히트곡도 좋지만은 아 진짜 거미다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히트곡 말고도 있을 건데 그런 게 네 원래 그런 20명곡들은 다른 공연에서 많이 들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대표곡 위주로 하게 되거든요 글쎄 그렇게 랩하트리 짜다 보면 아 히트곡 열정이 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고 아 그래서 히트곡이구나 근데 자기가 느끼는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이 노래가 웨이트했지 스스로도 의아할 때가 있잖아요 난 저 노래가 더 좋은데 왜 이 노래를 더 좋아했지 네 그런 곡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가수가 본인이 나중에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범위 데뷔곡이 뭐죠? 그대 돌아오면 이라는 발라드였는데요 그대 돌아오면 네 근데 1집 앨범에서도 그 데뷔곡보다도 더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곡이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라는 곡 그 곡은 활동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곡이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오 네 그리고 또 3집에서는 타이틀곡이 아니라는 발라드였는데 오히려 어른아이라는 곡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을 많이 받게 됐고 아 그런 애파터리로 이번에? 네 디스 이즈 거미를? 네 오 오 오 오